그제는 네가 머리를 짝게 쳤더군 혹시 난 누굴 맘에 들었나 준비라는지 어제는 네가 영화를 보고 싶다더군 그 영화 별론데도 안 봤다고 나도 올렸어 잠시만 네가 만난 초밥을 먹을게 나도 잘 먹는다고 댓글 썼다 바로 줘봤어 저녁엔 네가 자전거를 타고 왔더니 땀 너무 흘리지만 섹시해서 참을 수 없어 정말 너무해 차담한 얼굴도 사랑스러워 눈밑잠도 섹시해 넓렵한 그 콧날도 너의 좋아요 나는 궁금해 너의 타임라인을 난 매일 보고 해 너의 고양이 못 이기겠어 아직은 얘기 안 할래 와우 정말 너무해 발둑이 완전히 장난 아니야 이 세상은 위대해 그냥 네가 있어서 하루에 몇 번 접속하는지 너의 타임라인을 난 매일 보고 해 근데 네 졸지 못 이기겠어 아직은 얘기 안 할래 너의 하루가 나는 궁금해 너의 타임라인을 난 매일 보고 해 이런 내 맥스 즐거워치면 언젠간 얘기하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